자, 첫 번째 곡은 제시안구! 후! 어린 이 말로 이정도운 마음이 정말로운 넌 그리 아 맞다 해가 전문을 해 신을 멈추린 애도 햇빛이 물어 너를 버리는 그대의 어린 험을 찾아가거라 한 번 더 험을 입을 들어온 미정병인데 너를 위해 넌 그대야 해가 전문을 해 신을 멈추린 애도 햇빛의 글을 보러 그대의 어린 꿈 그대의 어린 꿈 험을 찾아가거라 우연히 제가 패스에 뵙겠습니다 후 춥춥춥춥춥춥춥 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압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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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